스마일로브스키의 아름다운 뮤직 박신혜 씨가 이제 입장하시겠습니다. 자, 끈방수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아름답네요. 자, 이제 우측도 한번 가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아름답죠? 네. 새하얀 눈꽃 같은 옷을 입장해 주셨는데 아, 카메라 플래시가 뭐 기자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기자님도 많이 모이셨습니다. 자, 이제 트리 앞에서도 잠깐 쓰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씨앤 씨가 아름다운 자태로 기프트 자태를 들고 또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자, 많은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정말 저성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촬영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유로브스키 모델 박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민 씨 오기 전부터 정말 뜨거운 반응이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도 모여 계신데 요즘 또 아랑그라 궁전의 추억이 방송 중인데 시청률이랑 반응이 정말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보고 왔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정말로요. 올라오시죠, 사이트에서. 네, 제가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방해가 되실까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진짜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아, 정말요? 어저께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본방을 또 시청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본방 시청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실은 아랑그라 궁전의 추억이 5월 말부터 이제 촬영이 들어가서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드라마 특성상 AR이라는 소재 때문에 CG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큰 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신혜씨야 항상 아름다우시지만 오늘따라 좀 더 눈이 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룩에 좀 약간 컨셉이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잖아요. 아, 그쵸? 네, 첫눈 위에 있는 약간 백조 같은 느낌으로 아, 백조 같은 느낌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반짝반짝 이어링으로 포인트를 좀... 네, 첫눈이 내렸습니다. 네, 첫눈이 내렸습니다. 네, 첫눈이 내렸어요. 네, 첫눈이 내렸어요. 감사합니다.